매년 1월, 테크업계의 최대 행사인 CES가 열립니다. CES에는 삼성, LG, 구글 등 테크업계의 여러 핵심 기업이 참석해 신제품과 기술 개발 계획을 공개합니다. CES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제품의 등장과 함께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열릴 CES에서는 어떤 기술이 가장 크게 주목받을까요?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CNET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 CES에서 5G가 핵심 키워드로 언급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는 1월 11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는 버라이진, CEO한스 베스트베리가 5G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막을 열 예정입니다. 삼성도 CES에서 갤럭시 S21 라인업 공개와 함께 5G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레노보는 이번 행사에서 5G 컴퓨터인 아이디어패드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소비자 기술협회의 부회장 스티븐 코인은 시내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5G 기기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데다가 다양한 5G 제품이 공개되면서 이번 CES 기간에는 어디를 가나 5G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기관 로페즈 리서치 소속 애널리스트 마리벨 로페즈는 현 시점에서 여러 기업이 제품 홍보를 위해 강조하기 가장 좋은 부분은 5G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CES 행사 자체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지난해보다 5G에 대한 대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